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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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간 60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앞으로 기간 60초 내에 도착할 때가 더 좋습니다. 이따가 더 좋습니다. 또 다른 기간 60초 내에 도착할 때가 더 좋습니다. 전달 3초 내에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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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내의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내의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5초내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5초내의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내의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내의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5초내의 와이퍼를 끄세요. 5초내의 와이퍼를 끄세요. 5초내의 와이퍼를 끄세요. 5초내는 와이퍼를 exi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확인되었습니다. 비상 전멸등을 소동하고 출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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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